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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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혔어 어디가 예쁜 길이야?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면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이거 저 뒤에 있는 차가 제설차인가? 제설차지 응 아 아주 일부 제설이 됐어 다 제설하고 있네 지금 차들이 워낙 열이 세잖아 응 따뜻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직자라? 직자야? 보행자 신호 아니야? 어 보행자 신호 근데 저 새끼는 뭐지? 네 여기가 염화카신 뿌렸으면 이게 이렇게 돼있으면 맞아 이게 다 밀릴텐데 옆으로 저걸 차가 다니는 길만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늦었어 지금은 긁을 수가 없어 얼어버려 얼어서 지금 상태는 긁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긁으면 그걸로 다 망가져 어떻게 가려고 어떻게 가려고 어떻게 가려고 역주행을 하냐? 동해대로 길로? 너 거기 가면 못 나온다 제발 포크레인 이 동네는 포크레인으로 눈에 푸는 하긴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와 지금 뭐 음 장난이 아니야 응 보러가 응 응 그리고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 하하하 원래는 따뜻한 열이 올라오면 응 응 여기 열쇠집이 이렇게 크냐 지금 이렇게 눈이 바닥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잖아 응 사람들이 전방 주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 주시를 하게 돼 응 그렇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지 저런 1톤 트럭 저런 뒤에 가벼운 트럭들은 어우 뒤에 물건 안 싣어있으면 휙휙 돌아가는데 이런 날은 물건도 많이 못 싫어 아니 근데 원래 뭐라도 싫어야지 저게 아무것도 없으면 저 사람 그래서 눈 싣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그냥 저기 쌓이는 거 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해수욕장 있는데 해수욕장 입구를 설마 걔 바로 그러면 안겠어 그거로 설마 설마 항상 설마가 이동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여기부터 치겠다 안치웠지 안치웠어 그렇게 만만치나 안치웠네 항상 생각하다 이렇게 몇개 너무 막치않아 아 웃겨 여기다 여기 웃기나 진짜 재밌네 변신은 넉넉치않아 여기 웃고 있는 잊지마 이 상황이 이 차들이 여기서 다 돌았을 거 같은데 강제진부차체요 저사람 왜 저러고 가는거야 여기가 아저씨 그래도 위험해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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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생각을 왜 이렇게 흔들면서 달려야 우리가 흔들고 싶은게 아니야 이게 어? 설라 아빠가 흔들고 싶지 않아 어 이거 이거 생긴게 여기서 생긴거구나 뭐가 여기 관람차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나 못나올거 같은데 아 이거 상태 아니네 아저씨 경찰관저씨 저희 도와주세요 그럼 경찰관저씨 도와주시러 올거에요? 아니요 저도 빠졌어요 절로 청호동쪽으로 가면 완전 답이 없을거 같은데 어 여기 빠진거 아이씨 저기 이디야쪽으로 가네 어 여기쪽은 근데 저게 또 밑으로 내려가는거랑 안될까? 이기야 주차장있지않아? 거기서 주차장있는데 거기가 관리를 했을까 여기 봐라 지금 아니 이기야 저차는 못나와 지금 저차는 게임 끝났어 저차는 포기 이럴때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설아 설아 잠깐 멈추고 이 나무들 봐봐 잠깐 멈춰 에이 멈춰 와 왼쪽 봐봐 설아 설이야 왼쪽 봐봐 완전히 너무 멋있어 그래 저 소나무들 꺾일까봐 엄마 되게 도말로 와 저기 밑으로 걷다가 소나무여도 만난 수라이 설아 저거 봐 지금 보고 있어요? 안보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 아이패드 아이패드 뺏는다 안돼 저 소나무 봐봐 우와 진짜 이쁘다 봐봐 영어 눈을 많이 뿌리냐 아 아저씨들 어디다가 눈을 뿌리냐고요 아 놀때 없는건 알겠는데 이렇게 놓으면 역주행을 하긴 안되네 이 아저씨 야 멋있다 야 이거 우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겠다 멋있는걸 저기 서있는 차량은 못나오는거지 이디아 가는거지 저기 이 사람들 못나오는거가 이거 봐봐 아켰잖아 입구인데 이거 게임 끝이야 저기 가는 순간 우리 못가 게임 끝이야 우리는 이디아 앞에 세워놓고 저기가 이디아였지 않아 아니 이디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앞에다가 잠깐 세워놓고 세워야지 편의점인가 아니 그냥 전복집이야 근데 이게 뭐 자기네 집이야 아니 여기 앞에다가 자기네 땅이요 아니 뭐 우리 자기네 땅이고 어디 땅이고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응 저기 커피숍은 저 앞에 있고 응 이거 뭐지 저어기는 지금 푸고 있는데나 유턴 해야되겠다 그래야되겠다 응 아 요건 포스텔 앞에 여기 좀만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응 응 갈 데가 없어 지금 커피숍 한번 닫았어 지금 중요한건 저기 언덕을 저기 올라갈 수가 없어 응 지금 저 차는 가려고 저기 간거야? 저게 런던의 관람차처럼 아 해변에다가 저렇게 관람차를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아? 만들어 놓은거야 진짜 귀엽다 아니 그러기엔 관람차가 너무 작지 않냐고 밤에 불빛 쫙 틀어놓고 나름 예쁘던데 예쁘긴 한데 여기 속초는 왜이렇게 애들이 조그만 거를 만들어? 아니 지네 속초 뭐 만든 것도 여까만하게 만들어 놨대? 왜 시에서 만드냐? 응? 민간업자가 허락 허가받아가지고 만드는거지 아니 그러려면 좀 크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뭐가 대차이래 돈이 모자랐나보지 저건보다 두 배는 커야지 야 저 정도면 작은거 아니야 무조건 크면 안전관리나 시설관리에도 굉장히 큰 위험에 따르는데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도 있고 홍콩거하고 별 차이 없는데 여기 가까이 가봐 저게 작은거 여기서 사진찍겠다고 갔다가 소나무들이 찍혀서 지금 여기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날라가는거 지금 저기 속초해수욕장 입구쪽 있잖아 거기 밖에 없는거 입구쪽에서 들어가는 수 밖에 없는데 거긴 세울데가 없어 응응응 저쪽에 주차장이 지금 없다는게지 그 수영장 뒤쪽으로 아니 수영장이래 그 화장실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못봤는데 아까는 이쪽만 봐가지고 반대편으로 지금 여기 자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여기 지금 다 막혔네 응 여기 소나무 봐 소라 소라 소나무 봐봐 전 소리는 언니 쪽에 잔소리래 잔소리하는데 잔소리하지 말래 응응 제가 아이패드 줘서 그래 맞아 소라 아이패드 뺏어야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말을 안 듣잖아 어 아이패드 볼게 볼게 뭘 볼 건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안 돼 오세요 도영은 가보겠는데 오세요 예뻐서 설아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여기 나갔다가 못노르면 어떡할라 얘기잖아 차가 나오고 있잖아 얘잖아 쟤가 나오는데 내가 못 나오게 야 근데 너무 이쁘다 자 겁나 이쁘다 와 너무 예뻐요 서서 찍고 뭘 여기서 눈썹을 해야 되는데 난 눈싸움으로 차를 세울 수가 있어야 눈싸움으로 하는거지 지금 차가 하하하 여기 여기 세우는거 밖에 없잖아 야 이거 울리 원인데 모르겠다 여기도 같이 있지 않아 여기도 같이 있지 않아 문제가 아니야 진짜 카피도 아니고 방파드로도 못 가는데 뭐 어 아 근데 여기 아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 찍어지나 이걸로는 못찍을테니까 내걸로는 찍으라고 왜 못찍어 제가도 못찍어 아직 찍고나 지금 동영상으로 찍으면 좋으라고 영상을 찍으라고 사진을 찍던지 영상을 찍으라고 이러면 찍고있어 아 분명한건 동영상으로 응 하고 지게 하하 못갈거 같아 여기는 지금 뭔가가 치는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생계를 가는사람들이 치고있어 여기가 카페가 이걸로 바뀐건가 아닌가 새로 생긴건가 이거 새로 생긴건가 새로 생긴건가 으 서리아 너 이렇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아이패드 보면 안 돼 잠깐 줘 서리아 아이패드 줘 빨리 빨리 하는게 아니라 아이패드 꺼둬 지금 언니한테 맡겨 안그러면 오늘 아이패드 못돼 서리 오늘 아이패드 못돼 뭐라고? 오늘 준비가 필요해 야 바다가 이렇게 예쁜데 와 진짜 엄마 나 놀러서 너 이렇게 보지 말아 서라 서라 여기 바닷가 봐봐 바닷가 어디 있어요 안 보여 왼쪽에 이런 추운 날에 바닷가를 보래요 여름에 하죠 서리아 아이패드 때문에 문 다 열어줘 문 다 열어줘 서리아 아이패드 때문에 지금 아냐 아빠 이거 말고 나는 나는 여기 말고 서라 서리아 나고 싶어 바닷가에 가보고 싶은데 이 사람 어디다 세우냐 세울데가 없네 이 안쪽에는 아까 세울데가 그 자리였어 저게 용감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용감하게 들어가는 중이야 용감하게 들어간 것까진 좋은데 저게 어디에 세우지 눈에다가 저기다 세우려나 보죠 여기가 지금 멈추면 안돼 멈추면 멈추면 여기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나가는 데 또 한참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수가 있어 허리 꽁 낀 것 같아 야 이 아저씨 이거 뭐냐 야 이 아저씨 이거 뭐냐 뭐야 아니 길이 없으니까 뭐라다가 다 이해해 아저씨 길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건 뭐였을까 바닥에는 얼음땡이만 같이 붙이첼 먹었지 들어올 때는 훨씬 괜찮은데 나올 때는 들어올 때는 쉽지 않다갈 때는 아니라는 게 있어 아 이거 오해를 하고 다니기야 아 아 아 그나마 우리 차는 좀 나은 편이었구나 뭐가 나 좀 컨디션이 다른 차들 벗고 아 눈에 싹 쌓여가지고 우리 차는 아빠가 치운거잖아 아침에 내려와서 다 치웠어 이 새끼야 다 녹이고 온도 안 열렸어 오늘 왜 왔는데 나 물 가지러 왔어 아빠가 너 물 가지러 왔을 때는 아빠가 여기서 2시간 3시간이 있었잖아 이미 눈 다 치우고 이 새끼야 다 녹이고 그런 상태였구나 미안해 나 몰랐어 다 너네들을 편하게 너네들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새끼야 아니 나도 네 미마생 엄마가 그래서 너 오늘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응? 너 아빠 아침부터 그리고 어제도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오늘 뜨개실로 절감하며 푸는거 아쉬워 바다를 저딴 식으로 보고 가야되냐 강릉은 지금 47중 충돌 일어나서 짚고 사람 죽고 47중이요? 응 강릉 어떻게 그럴까 터널 안에서 그랬나봐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지 네 아까 좀 천천히 다니지 새끼들 아이조나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지금 강원도인데 아 아 한식 그 말 한마디로 설명 끝 선생님 저거 저거 못 갈 것 같아요 며어노보다 저희 오늘 강원도요 그래서 다시 저기 가는거지 어디 청초구 가려고 저쪽에서 청초구가 응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저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청초구잖아 응 청초구 쪽 앞에 지금 주차장은 개판일지 몰라도 설때도 있을까 공인은 공인은 왜 이미 저쪽으로는 차들이 잘 안 지나갈 테니까 여기는 보러 오는 곳으로 참 감사한 곳이다 어? 보러 오는 곳으로 참 감사한 곳이야 우리가 지금 다이소 지났나? 네 어? 지났어? 하긴 이마트랑 별로 안 멀었잖아 다이소에서 스노우체인 하나 사줘 갈라 그래 얘가 엑스포 경기장이잖아 응 그 주요 관광지라서 저거 밀고 다닐거야 저 차도 왜 저래? 지금 미끄러지는거지 아 그런거야? 근데 운전을 아 진짜 그 차 같은 새끼야 좀 받아 아 무섭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더 무섭다 미끄러지면서 죽을라 집 안 죽으면 되는데 와 KFC 앞에 눈 싸웠다 응 얘는 KFC고 홀리코피고 스스로도 안 치워 왜 안 치우지? 서울 갔다 쓰면 벌써 치운거 난리났을텐데 이런데는 경찰이 치고 있어 어떻게 이 아줌마는 왜 눈을 담아가? 응 눈을 왜 담아가? 응 목을 담아갔어 응 목을 담아갔어 이게 이게 이 길가에 저렇게 세워놓는 애들 때문에 제설차가 제설을 못하는 거거든 근데 뭐 저 사람들도 뭐 딴 데 세울 수가 없으니까 세울 것 같지 아니지 세울 수 없어도 세우면 안 돼 저거 저기 봐봐 저 이걸로 만들어놨잖아 어디에 이걸로는 저 아빠 약간 사각세대 때문에 어디? 저기 야 이걸로로 만들지 진짜 이걸로로 만들어놨어 저게 되네 대박 텐트 위에 쌓인거 아니야 혹시? 텐트가 없는데 비었는데 비웠어 이걸로 만든거야 어떻게 어떻게 했냐 지금 속초 주민일까 아니면 놀러와서 한걸까 주민이지 장사를 포기한걸까? 지금 속초 중앙시장가면 열었을까? 중앙시장에만 열겠지 아이패드를 보고싶다고? 설아 아이패드 보고싶은것까진 좋은데 근데 설이가 언니나 아빠나 엄마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잖아 들어줄건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잘 들어줄거야 설이가 말을 이제까지 계속 안 들었어 난 말 잘듣는 차가서리야 알아 너는 말 잘듣는 차가 나인지 난 말 잘듣는 차가 나인지 그런데 여기가 되게 덜컹거려서 여기가 아까보다도 아까보다도 더 덜컹거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길이 아주 엉망이라서 신호등 진짜 안 켜지네 어? 만석닭강점 명업줌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러갈 수 있을지 없이 뭐해줘 설이가 저기 산 봐봐 산이 무슨색이야? 우와 흰색이지? 하얀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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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산은 무슨색이야? 흰색 황분